미국의 5대 퍼레이드 가운데 하나 꼽히는 시애틀 톨츄라이트 퍼레이드에서 시애틀 한인회가 한국의 자랑 한글과 전통 문화를 알렸습니다. 퍼레이드 82번째 팀으로 출발한 시애틀 한인회 팀은 27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펼쳐진 제75회 톨츄라이트 퍼레이드에서 오후 3시 시애틀 센터를 출발해 사가길을 따라 세네카 스트리트까지 2마일을 행진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훈민정음으로 장식된 대형 배너를 앞세우고 약 100여 명의 퍼레이드 팀이 참가했습니다. 배너는 이수전 전 회장과 은지연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미라 부의사장 등이 한복 차림에 배너를 들고 선두에서 퍼레이드 팀을 이끌었습니다. 뒤이어 나훈숙 시애틀 한인회 이사장과 윤혜성 전 시애틀 통합한국학교 교장이 가로세로 20비트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태극기를 뒤따른 어가행열에서 김원준 회장이 임금복장을, 조앤킴이 왕비로 한국의 화려한 궁중의상을 알렸으며, 조선시대 어가행열에 선두기수 의장대, 오방기를 앞세우고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샘시미, 장군복을 입고 부하들과 함께 행군했습니다. 이어서 타쿠마 지역 만성사물놀이팀이 참가해 꽹과리와 징 등을 치며 시선을 끌었고, 끝으로 훈민정음 글씨 디자인 티셔츠의 태권도 팀이 발차기와 격파 등 역동적인 시범으로 탄성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김원준 한인회장은 올해로 75회인 이번 C-Fair Torchlight Parade는 한인 1세대와 2세대, 외국인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 그야말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한국을 알렸다며, 무엇보다 총감독을 맡아 파레드를 이끌어준 우인보 수석부회장과 조기승 전 회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